고등법원의 현직 부장판사가 성폭력 사건 재판 과정에서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2차 가해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 단체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부장판사는 취재진의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현정의 신체 특정 부위와 2차 성징 여부 등 발육 상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재판을 방청한 장애인 단체 활동가의 메모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발육의 어떤 상황이 성추행이다 아니다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것처럼 계속 피해자의 신체 상태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해서 굉장히 듣기에도 고통스러웠고. 2차 성징이 일어나서야만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없고가 가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재판의 쟁점도 아닌 거죠. 여성 장애인 단체들은 재판부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이해와 성인지 감소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여성의 몸, 몸의 원인을 두고 있다는 것, 이 시각 자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여성 장애인 단체들은 해당 부장판사가 공식 사과하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